지난 3월 업무 시작 전에 사내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집회. 합법적인 집회였는데도 외주 경비업체가 동원돼 공장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노조 간부인 이우승 씨는 포스코가 경비업체를 동원한 사유를 묻고자 공장 진입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주 경비업체 직원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경비를 담당하는 외주 경비업체 측은 폭행 사건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폭행 건에 대해서는 경비 직원이 이 씨에게 직접 사과했는데 사건 이후 이 씨가 두고 보자는 식의 갑질을 했다는 내용으로 포스코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소속 직원이자 노조 간부인 이우승 씨의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외주 경비업체가 이우승 씨에게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 씨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직 2개월이 예고됐는데 주장대로라면 폭행 가해자는 두고 액궂은 피해자부터 문제 삼는 꼴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내부 인사 방침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서면 답변을 누났습니다. 이우승 씨에 대한 징계는 확정되지 않았고 경비업체와 이 씨 사이 문제는 경비업체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포스코의 황당한 부당 징계 사건에 대해 노조원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폭행 피해자 징계 사건으로 포스코와 노조의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연입니다.